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진라면 매운맛 두봉지 그리고 떡갈비 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요 마치 마침묵 참깨 마침묵 떡볶이 사이즈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좀요 이 정도면은 슈퍼 그리고 그리고 제 모든 분들을 이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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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잘 어울렸다 고춧가루 상큼하고 고춧가루 높은 매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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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도 잘 먹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여 정말 맛있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초고추추장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